철수가 같다. 형태수가 좀비 몇 개일까요? 세보세요. 철수가 같다. 뜻을 가진 최소다니. 형태수가 좀비 몇 개냐 이 말이야. 몇 개? 네. 잡아. 철. 아니죠. 철수. 됐어요? 철수 한 개. 그런데 가. 가. 그 다음에 갖다도 가. 앗. 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 개씩. 그래서 전부 이 문장의 형태소는 다섯 개인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철수라는 게 형태소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가. 이놈이 형태소인가요? 이런데 문법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뭐예요? 주격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철수가 주어다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 뜻이라는 건 무슨 뜻도 포만다? 문법적인 뜻까지로 포함합니다. 문법적인 뜻. 단순하게 의미 말이야. 의미 말고 문법적인 뜻까지로 포만한다고. 그래서 이 조사 이것도 뭐니? 주격조사 이것도 형태소라고 봐야 돼요. 가. 가다라는 동사의 어간이죠. 형태소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 스는 뭐야? 이게 주격대에서 이제 쌍치우시로 나왔는데 이건 뭐야? 과거에 같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과거에. 그 다음에 단은 뭐니? 문장 끝났다. 이런 거야. 됐어요? 그래서 각각 이것도 문법적인 뜻이죠. 그렇죠? 이것도 문법적인 뜻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세는 오세고 오단은 오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저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태소는 말이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고.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나. 근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음에 또 할 텐데. 또 할 텐데 지금 알아두라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어요. 됐어요? 형태소라는 건. 그러면 실질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뜻을 가진 거야. 형식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문법적인 뜻을 가진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아니면 형식 형태소가 돼요. 자 그럼 봐. 철수가 갔다. 자 이거 봅시다. 형태소로 적어볼게요. 철수가 갔다. 자 여기 5개가 있는데 형태소 5개라고 했지. 자 그럼 봐. 실질 형태소를 A라고 합시다.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를 B라고 하자고. 됐니? 그러면 철수는 A야 B야? 철수는 문법적인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A지. A. 됐어요? 가는 뭐야? 어? 주격 조사니까. 그죠? 앞에 있는 철수가 주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법적인 뜻이니까 B라고 할 수 있지. 가는 A예요. A. 됐어요? 가다라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앗은 이 행동을 과거했다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야.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인 뜻이에요. 다도 뭐니? 문장 끝났다는 문법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아니면 형식 형태소예요. 됐어요? 두 번째.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말 그대로 그 형태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느냐. 쓰이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그 형태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딴 형태소에만 기대야만 쓰이는 것을 의존 형태소라고. 말 그대로 자립한다. 의존한다. 됐어요? 이건 C, D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거나 형식 형태소 둘 중에 하나이고 또 모든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이거나 의존 형태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해돼요? 갑자기 막 복잡해지나? 괜찮아요? 또 나올 텐데. 이해되는 만큼 알아주세요. 그럼 봐. 자립 형태소. 철수.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철수. 되지? 그러니까 이건 C야. C. C. 가. 혼자 쓸 수 있니? 가. 문장에서 안 되지. 이건 D야. 가. 동사의 어간. 형용사의 어간. 이건 실질 형태소이긴 하지만 너 아름답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간은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이면서도 이건 의존 형태소인 거야. D. 이해되나? 자. 아. D. 다. D. 됐어요? 오케이? 이게 형태소의 다예요. 이게 형태소의 다라고. 납득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자. 물어볼게요. 모든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이다. O. X. 모든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이다. O. X. X죠. 왜?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도 의존 형태소입니다. 됐어요? 역으로.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다. 아. 이건 더 헷갈리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두세요. 이게 형태소라는 거야. 선생님이 작년보다 되게 문법 강의를 좀 자세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실질 형태소와 형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때 절음과 연음이 왜 생기느냐. 잘 보세요. 여기. 단독으로 발음될 때나 뒤에 자음이 올 때는 말이야. 절음, 연음이 있을 수가 없죠. 뒷자리가 피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뒤에 이놈이 피어있을 때가 문제인 거야.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자. 몸으로 시작된 형태소들이죠. 물어봅시다. 여기에서는 에와 안이 각각 형태소예요. 형태소인데 애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애는. 형식 형태소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야. 안은 뭐니?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잖아. 말이 안 되네. 실질 형태소잖아. 실질 형태소. 됐어요? 그러니까. 에. 몸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제음과 그대로 넘어가요. 됐어요? 그런데 몸으로 시작된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대표므로 바뀌어서 넘어가요.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얘기했잖아. 옷이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 난 실질 형태소라고. 난 실질 형태소인데 쫄랑쫄랑 걸어가고 있는데 신발이 너무 무거워, 시옷이. 그런데 뒤에 있는 뭐니? 형식 형태소 따위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쥐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애야. 형식아. 어. 내 신발 좀. 이러면 애는 예 썩. 이러고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자, 애가 오는데 뒤로 보니까 어. 이 자식도 머리에 아무것도 안 쥐어. 가벼워 보여. 야, 아나. 내 신발. 이랬더니 아니,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실질이야. 응? 나도 실질이라고. 난 애하고 달라. 나도 너와 동급이야. 나도 힘센 놈이야. 그래서 이제 뭐니? 음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절중을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머리에 인게 없으니까. 단, 대표무로 넘어와라. 거짓말 같아요. 이게 원리예요, 실제로.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죠? 대표무로 넘어와라. 그러니까 봐. 아까 봐. 어때요? 얘 뭐니?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부, 어, 케 이렇게 발음해요. 그렇지만 아는 뭐예요?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무로 바뀌어서 부, 어, 간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이해 됐어요? 이거 한국인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부, 어, 개, 부, 어, 개라고 하지 않고 부, 어, 개, 부, 어, 개. 됐어요? 네. 자. 고맙습니다.